우리가 두부 하면은 되게 조림이라든지 부침개라든지 막 이런 것만 먹잖아요. 근데 나는 또 좀 특별하게 먹어요. 어떻게 해요? 두부 유부초밥을 해 먹거든. 당근, 양파, 파브리카 거기다 또 버섯도 좀 넣어도 돼. 종종종종 썰어가지고 거기다 닭 가슴살을 넣을 사람 넣고. 두부를 으깨가지고 거기다 유부에다가 넣으면은 아주 맛있지요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네, 많이 드실지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. 여기 이제 그걸로 다 들어간다. 빛깔이 너무 좋아요.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뭐야? 진짜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우린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에다 넣어놓거든요? 응.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. 그냥 먹어야 된다. 삶을 할 수 없는 거니까.